지난 영상의 내용처럼 시청자들의 지원으로 버스트 플레이드를 키우게 됩니다. 하이템 레벨이 1520이지만 무기가 녹였은 20강인 점 참고 바랍니다. 아브레일 슈드 16감문 가실 분? 한 명, 두 명. 와우. 무공 지향으로 해달라고요? 나는 항상 무공 지향이야. 난 무공 지향이거든, 항상? 과연 이번 파티는 무공을 딸 것인가? 애초에 무공 도전할 때 땅래 받아가면 안 된다고요? 왜? 자신 있으니까 지원한 거 아닐까? 근데 나 이거 처음에 무공 도전이라고는 안 했거든? 뒤로 와 보니까 무공 하고 싶다고 하긴 했거든. 시작하기에 앞서 퍼스트 블레이드에 대해 짧게 알아봅시다. 퍼스트 블레이드는 아이덴티티인 아츠를 킨 상태에서 상대를 공격하면 최대 20중첩에 스택을 쌓을 수 있는데 이때 퍼스트 스킬을 날리면 아주 강력한 한방비를 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또 안 떳어. 또 안 떳어.. 또 안 떳어. 사연이 좀 많긴 한데 하여튼 심멸하에 저건 사연이 아니라 사건 같은데 이 방문까지 한 번도 안 죽으면 오케이 잠깐만 아깝다 아 정말 아깝다 적당히 해 한 번 한 번 맞추기 힘드네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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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힘들어 내부 나 파노 잠깐만 이거 뭐뭐뭐 해야지 블리츠 가운데서 이걸로 하나 따고 블리츠 너무 위험한가? 그리고 보이드로 하나 따지나? 보이드로 하나 따고 트퍼 바꾸고 가라고요? 그거 바꿔야 돼? 나 믿어봐 실수 안 함 안 바꿔도 될 것 같아 어? 어? 안 돼 안 돼 안 돼 이 여기서도 소액 갈기면 되는 건데 보이드로 한 번 깨보려다가 안 됐어 그래서 어스트로 좀 위에 거 깨려고 했는데 한틱 들어가니까 안 터진 여기서 아츠 쓰고 한 번 더 눌려야 되는데 나간 줄 알았어 레저를 연속 세 번을 했구나 아 이건 약간 너무 주접이었어 연속 세 번 레저를 좀 선생님들 이거 저 때문에 무궁 깨진 거 죄송합니다 벌금팟은 아니고요 인류 가문 로데스 3만원이었다고? 아 맞네 있었네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아드 빨고 풀 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감은 빨리라도 깨게 학생 괜찮아 나 당첨 아 버블 날아가네 아 버블 채워야 되는구나 아 수박 버스트는 이거 들어오면 안 되는구나 이거 되나? 제발 에이 스택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덴이 나 채워놓자 버스트 블레이드는 저게 맞아 야 아르카나는 카드 돌린다고 화면을 못 보고 버스트는 지금 스택 쌓느라고 화면을 못 보네 정신 나갈 것 같네 아 왜 이렇게 아덴 키는 게 손에 안 익지? 일단 Z 키 누르는 것부터가 좀 손에 익어야겠는디 아르카나는 GX 다 눌러야 돼 아 야 근데 크리가 지금 크리율이 무슨 30%도 안 되는 느낌 아니에요? 아 근데 저쪽에 소소랑 디트 있는데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아 빨리 한우마탄 가고 싶다 한우마탄 가면 진짜 맛 터질 것 같은데 근데 이날은 블랙 제피술관 먹고 콩 먹었어요 당연하죠 못 드셨나요? 아까 2시간 반 전 굽고 먹었어요 아마 한 이번 주는 내내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 아 근데 크리가 좀 빵빵 터졌으면 좋겠는데 진짜 팔찌 띄워야 되나? 아니 항상 치적 파티 오늘 우리 파티에 데리고 올 수가 없으니까 아니 항상 치적 파티 오늘 우리 파티에 데리고 올 수가 없으니까 이런 중간 패턴 있으면 버스트들이 그래서 일리아칸에서 날아다니는 건가 일리아칸 같은 데가 딱인데 빨리 키워가지고 일리아칸만 좀 보내고 싶은 이게 아브리얼 구간이 개노잼인게 다 스탱이 다 끊겨요 죽음 뿐이다 아뇨아뇨 무궁 아까 날아갔어 내가 사고쳤어 딜컷 때 윈드랑 스피너로 스탱 주지만이라고요? 약간 눈치 보이지 않아? 남들 딜컷 했는데 괜히 스피너놓고 있으면 막 핑 졸라 찍히고 막 사려진 공간에서 몽환의 기운이 느껴진다 아 저 누나 또 시작이네 저 야 이거 10시 같은데? 10시 조심해요 오 마 12시 날아갔네 딜컷 좀 한참 좀 할게요 딜컷 해야겠다 딜컷 12시 날아가지고 12시 젠들 때까지 기다려야 돼 어? 왜 12시가 젠들니까 한 명이 죽었지? 아 이제 좀 딜 좀 하나 했더니 수바 또 나네 어딨어 아드 또 날아갔고요 진짜 아주 난리가 났다 이 정도면 견제하는 거 아니누 야 시정 시정 살았나? 이거 안 좋은데? 몇 명 남았지? 3명? 아니 야 다시 내가 우리 할 수 있을까? 또? 야 누나 수바 너만 거 아니야 진짜 어우 깼다 수고하셨습니다 뭔가 아브렐 노마리아가 다른 던전 돌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한데 고생하셨고요 뭔가 손에 땀을 지는 싸움이었네 왜 두셋이 나오냐 장갑대기를 가고요 품질은 다 박살이 났으니까 아까 7시 몇 분인가 기억이 안 나네요 아 또 걸렸네 아 이거 이번에 품질업 해야 되는데 10개만 해 그렇지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어 꺼져 다시 오 T17 나쁘지 않아 어 17 너만 조지면 돼 10 41 걍 계승 꺼져 어차피 안 맞으면 그만이야 어차피 안 맞으면 그만이야 어차피 안 맞으면 그만이야 바보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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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이스 어 됐어 파랑이 3개 아르카나도 그냥 아브렐 한 주 더 하고 그냥 계승하고 강화하자 님들 내가 봤을 때 이번 주에 그냥 21강을 만든다는 거는 명파가 개 에바 쌈깍 참치꽁치 바보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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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보 바보 바보래요 바보